지난 18일 중국 광중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심 속 한 상정건물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건물의 지붕 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때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작업 인부들이 현장에 달려왔고,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곧바로 도착한 소방대원들도 사다리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구조합니다. 비교적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건물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한 뒤 소방관이 함께 부축하며 건물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화재로 인해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주민 10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근 상점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